인사 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! 이번 년 동안 가요대 축제에 참여하셨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벌써 1년이 흘러서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또 한 번 이렇게 가요대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오늘 분위기부터 많은 선후배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되게 축제처럼 가요대 축제처럼 되게 바글바글한데요 저희 오늘 무대 또 찢어야죠 가요대 축제를 위해 특별히 무대에 준비 많이 했으니까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장빈さん, 감사합니다. 장빈さん,今年 1년은 どんな 1년だったのか教えてください 올 한해 올 한해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스테이의 에너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정말 감사한 한해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감사함을 오늘 가요대 축제에서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今日のステージのポイントはありますか? 스키즈의 비주얼이 아닐까? 스키즈의 비주얼이 아닐까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이야, 하하 감사합니다 もしよろしければ 장빈さんから お疲れ様 と 一言ずつ メンバーに言ってみましょうか リレーで プロジェクトの間に ステージのレーターを 次に ステージのピンの ステージのビューを さらに プロジェクトの間に プロジェクトの間に 本当に 強くて 文化できる は? ローグラムに 항상 이렇게 고생 많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동생들 일곱 명 두느라 항상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해라 우리 리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그스 연말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버텨주고 되게 멋있는 무대에 항상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이 항상 케어도 많이 해주고 또 많이 우리를 많이 신경 써줘서 그만큼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올해 또 너무 고생만큼 고생 많이 했고 내년에도 많이 기대하게 할게 네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 올해 정말 고생 많았고 여러 가지 모습 보여주면 아주 훌륭했다 고맙다 그래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올해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자 화이팅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창빈아 합성 좀 부탁드립니다 창빈아 그래 난 네 몸이 어디 오 오 왔어 난 네 몸이 어디까지 커질지 너무 궁금하구나 내년에도 잘 보고 있을게 화이팅 하자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테이 에 최acing 다행ی은 자막이